안녕하세요 윤흥민 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제가 공유해 드린 스킨 파일을 다운 받으셨는데 이게 압축 파일이다 혹은 동영상 파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이 영상 하나로 스킨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구요 인터넷 창을 하나의 미리 열어 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구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스킨을 다운 받으신 분은 지금 요 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닉맨 스킨 검색하시구요 저의 경우는 이게 맨 위에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게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디아블로 2 레더 오차 디아블로 2 스킨의 끝판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들어가세요 그러면 영상이 나오겠죠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소리를 줄여 놨습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영상 한번씩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영상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구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유닉맨이 쓰는 버전 그래서 옆에 링크가 있구요 다른 버전 스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버전들을 정리를 해서 놨습니다 이걸 다 다운 받으시는 건 아니구요 이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만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옆에 설명해 놨으니까 필요한 거 옆에 링크 눌러서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닉맨이 쓰는 버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클릭하시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바로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시하고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량이 커서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구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 받으시면 되요 떠드는 동안 다운로드 다 됐구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다운 폴더를 열으면 이렇게 파일이 있겠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시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나오시겠죠 여기서 복사를 눌러주세요 복사 누르시거나 혹은 잘라내기로 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파일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 컴퓨터에 c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x86 그 다음에 여기서 디아블로2 레저렉티드 들어오시면 어떤 분들은 이 폴더가 없을 수도 있구요 어떤 분들은 이 폴더가 저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분들은 스킨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구요 있는 분들은 스킨을 사용하셨던 분들입니다 만약에 이 모드즈 폴더가 없다면 이 폴더를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만드시면 되요 자 새 폴더 추가하기 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다시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폴더 그래서 m o d s 이렇게 치는 겁니다 m o d s 엔터 그럼 모드즈 폴더가 만들어졌구요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만들었으니까 비어 있겠죠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 이제부터는 스킨을 다운받아서 따라오신 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모드즈 폴더 안에 우리가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문자 u n i q u e 대문자 m 대문자 a 대문자 n 유니크 매니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mpq 파일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끝났어요 일단 스킨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요 다 닫아주세요 필요 없으니까 다 닫았구요 이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디아블로2 접속기 id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구요 로그인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떴을 거고 여기서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게임 설정 들어가시구요 지금 만약에 나는 스킨을 처음 쓴다 아니면 나는 유닉맨 스킨이 아닌 다른 스킨을 썼다 라고 하면 명령줄 인수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가 적혀 있다면 다른 스킨을 쓰셨던 분이실 거고 여기가 아예 체크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스킨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일 거예요 명령줄 인수 추가에 체크를 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 띄세요 그 다음에 띄고 m, m, o, d 띄고 u, n, i, q, e, m, a, e, n 아까 말씀드렸죠 대문자 유고 나머지 소문자 그 다음에 m, a, n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또 띄고 빼기 t, x, t 이렇게 누르시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완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 분명 말씀드렸어요 요 앞에 한 칸 띄시는 겁니다 여기 한 칸 띄고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거 붙이고 안 된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 상태에서 완료 누르시고 게임의 플레이를 눌러서 접속하시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글씨 폰트가 요렇게 나오시면 적용이 된 겁니다 요렇게 나오시면 적용이 된 거니까 그냥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정말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다운받았던 파일을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모드즈 폴더 그 안에 유니크맨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 인수줄 추가해서 명령어만 넣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유닉민이었습니다 즐겁고 정말 색다른 게임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